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메디포스트 분석을 진행하게 될 AB투자연구소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종목 코드는 078-160이고 최대주주는 양윤선님이십니다. 영상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몇가지 말씀드릴게 있는데요. 저는 이제 메디포스트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매일매일 찍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저의 영상과 비교해 봤을 때 상당 부분 내용적 부분이 겹치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첫번째로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요. 그 두번째로는 기술적 분석 영역의 경우에는 기술적 상황의 변동이 오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의 어떤 평가라든지 이런 것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두가지 부분에 대해서 양해의 말씀을 구하고 메디포스트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업계 상위의 제대열 은행 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대혈이란게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분만하고 난 다음에 아기의 탯줄에서 나온 혈액을 탯줄혈액이라고 하는데 이 탯줄혈액을 고상하게 표현을 하면 제대혈이라고 합니다. 제대혈에는 조혈모세포와 간협줄기세포가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는 각각 백결표형 치료와 뼈연골 재생에 사용될 수 있고 신경세포와 표피세포 조직 재생에 사용될 수 있는 풍부한 자원이기 때문에 향후 의료업계에서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자원입니다. 이러한 제대혈을 보관하는 사업을 하고 건강기능 상품을 판매하기도 하면서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과 판매사업 같은 것을 영위하고 있죠. 메디포스트가 보유하고 있는 주력 R&D 파이프라인 카티스템 치료제라고 할 수 있죠. 인공관절을 대체하는 획기적인 치료법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메디포스트는 현재 북미와 유럽지역에서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해서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이와 동시에 줄기세포 치료제에 대한 글로벌 라이선싱 업무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재무제표를 보시죠. 유한양행이라고 되어 있는 메디포스트로 보겠습니다. 메디포스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은 6200억 발행주식수는 1500만주 유동주식수는 1400만주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적자폭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제약업계 특성상 제약섹터는 실적보다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임상과 개발중인 치료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성공률이 얼마정도 되는지를 우선으로 살펴봐야 됩니다. 네 특례조항에 성립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업회사처럼 생각하시는 데는 약간 좀 무리가 있고요. 대표적인 예시를 들자면 LG화학과 4300억 규모의 세포배양 플랫폼 기술 이전을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하였고 향후에 이제 이런 플랫폼 자체를 하기 때문에 약간 줄기세포계의 구글처럼 이렇게 플랫폼 자체를 선정을 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욱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 그런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기대가 되겠죠. 기술적 부분 같은 경우에는 변동사항이 현재까지 없습니다. 제가 원형바닥 상승 형식으로 상승전환을 성공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도 완만하게 상승 기조를 이어간 이후에 계속해서 그 상승 각도를 이어나가고 이렇게 휘어지고 있는 부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한 6%대 성장을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5.12 평선과의 어떤 이격을 긴밀하게 유지를 하면서 이런 식의 장기적인 성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을까 이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주봉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매지포스트의 주가는 상승 초입 단계에 진입을 했다라고 평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매지포스트 종목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의 소장님께서는 매일 무료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이 상단에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타고 들어오시면 가운데 깜빡깜빡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 보이시죠? 여기서 이 아래에서 2019년, 2020년, 2021년 이런 기록이 다 있는데 이제 2021년이니까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이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2021년 동안 하셨던 그런 모든 어떤 그런 무료 추천 종목의 어떤 기록대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오늘은 이제 1월 25일 월요일이니까 이 월요일 실시간으로 이제 댓글로 리딩을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댓글 리딩한다라고 이제 표현이 되고 있죠. 저희 소장님께서는 7시 45분부터 안녕하세요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안내 말씀 드리고 계시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을 활용하시기 전에 꼭 읽어봐야 될 어떤 그런 주의사항이라든지 뭐 알아두셔야 되면, 알아두시면 좋은 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해 주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날 미국 증시 같은 투자를 투자활동 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지표들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 자, 그리고 이제 9시를 가게 되시면 뭐 월요일 시장 개장했습니다라는 안내문구와 함께 이런 식으로 코미코 현재가 6만 1,200원 기준 매수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고 뭐 1차 목표가와 뭐 손절가까지도 다 세밀하게 대응을 해 주십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실시간으로 리딩을 해 주시는 거를 댓글로 남긴 것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가고 있다. 댓글로 이렇게 리딩해 주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활용하고 싶으시면은 저희 AP투자연구소 사이트를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이트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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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